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가요방송 희망대공원에서 성남에 유명한 성남에서는 최고 경강이 좋은 희망대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앤배 가수님을 특별히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원앤배 가수님은 부부티에서로 인터넷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네, 몇 년 됐어요? 10년은 아직 안 됐고. 9년 정도. 9년 정도? 1년만 있으면 이제 강사님이 변하시네요. 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미녀와 야수 선배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자주 오세요.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앤배 가수님들 거의 지금 뒤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통해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원앤비인데 그 뜻이 있을 때 대강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원앤비가 영어 같긴 해요. 아, 그러십니까? 영어는 아니에요. 제 이름 가운데 자 하나하고 와이프 이름 끝 자. 아, 그러십니까? 제가 원이고 가운데 자가 여기 끝 자가 비예요. 비. 원앤비가 된 거예요. 애는 그리. 애는 영어로 그리. 그리고 오잖아요. 원 그리고 비.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원앤비 그러면 좀 이제 영어가 좀 이렇게. 이게 영어로도 돼요. 영어로는 호칭을 하지 않는가? 영어는 원앤비 하면은 요왕거리. 요왕거리.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두 가지 뜻을 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이렇게 희망대 공원 성남에 이건 처음 오셨죠? 아, 처음 왔는데 경광이 너무 좋은데요. 아, 전에 우리 희망대 공원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봄, 가을로 이제 우리 남진 선배님, 또 조항진 선배님 되다. 요 밑에가 무대가 있습니다. 야에. 있어요. 예, 그래서 봄, 가을 제가 여기서 성남 노인 잔치를 한 20년간 했어요. 요 밑에가 무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원앤비 가수님 이렇게 희망들을 같이 하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날씨도 참 좋고, 오늘 원래는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원앤비 가수님이 이렇게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가 하느님이 그냥 비를 끊어져서 도와주시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예, 예. 아무차로 우리 원앤비 가수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앤비의 원입니다. 저희 노래 딱 좋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방송 원앤비 가수님들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님도 또 시청자 분들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원앤비의 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좋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가수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한국 가요방송 뮤직비디오에 참석하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10일 comuns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사랑 당신 뿐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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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뿐이야 어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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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아침에 내 시럽은 바라보는 내 맘에 대한 좀 소중하게 삼아라 눈치 눈치 손치 팔찌 그 날은 감정은 안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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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대한 눈치 그 날은 좋아 좋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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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